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한마음이 되어 모이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생각대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만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짓고 모른 채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극류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해 오늘의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랜 팬데믹으로 인해 하루하루 낭만과 애통함이 넘치는 가운데서도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의 규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주어져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와이프 혹은 남편에게 다 하지 못한 사랑을 보이며 가르치며 심어갈 수 있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 가정에서의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있음에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걱정과 두려움 염려가 먼저 앞선다면 그것은 죄인 줄 믿사오니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셨사오니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배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의 다짐들은 금세 잊어버린 채 육신의 습관대로 죄를 짓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무능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처한 상황이 척박한 광야에 있지만 오히려 광야 생활 때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고 늘 동행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환란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올해도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데 말씀에서 교원받은 대로 하나님 쪽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인과 셋이 있을 때 셋을 택하게 하시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내 갈림길에 그리심산을 선택하며 19명의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전체 통틀어 동일 이스라엘의 왕이며 내 마음의 합판자라 인정하신 다윗왕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배 드릴 수 없고 학교에 갈 수 없는 성악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그들을 가르치시는 교사, 선생님, 전도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석에 홀로 누워 외로의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전 세계에 말씀들고 복음 전하시는 성교사님들과 자녀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의 디아스포라들과 함께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가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자로 오셔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더욱 사랑으로 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도 깊이 새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룩한 7천명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당의자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 그 말씀의 은혜가 온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쳐 말씀의 힘으로 새의 힘을 얻게 되는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끄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갈릴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일당백의 믿음을 흠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위원회와 성교회 목정과 초장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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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